매끄러운 돌다섯 시내가에서 주워 역차 주머니에 넣고서 쏙! 콜리아스 향해 가요 고! 매끄러운 돌다섯 예! 물매 안에 넣고서 쏙! 빙글빙글 돌려서 고고! 콜리아스 향해 가요 고고씨! 콜리아스 들어라 여호와 예구원을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알아라 자! 지금부터 물맷돌 한번 돌려볼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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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리아스에게 던져 여호와 예구원을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알려라 Ronald Cartman 콜리아스 영어 원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